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, 브로그에서 다문화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. 11월 26일 열린 포럼을 위해 중앙정부, 지자체 등 다양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다문화 정책이 담아야 할 가치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의미 깊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더불어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함께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특별했는데요. 이번 자리가 하나의 발판으로 자리잡아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이바지했기를 바라겠습니다.